왕국신 네 고어 소리 영어 왕국신입니다. 네 저는 왕국신 선생님 동생 언신입니다. 네 한번 오늘도 영화 한 문장 씹어먹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뭐라고 그랬죠. 오 다시 괜찮으세요. 가운데에도 안들렸고 예 이렇게 소리는 고 있습니다.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from time to time 이렇게 소리내고 있습니다 Time to time 왜 이렇게 길었어? 글쎄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from time to time 이렇게 하는데 오 이거 좀 어렵다 네 여기서 앞부분의 강세를 죽이죠 그래서 Which is Which is 아주 빠르게 들어 하지 Which is Which is something Which is something 그렇지 Which is something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I've been known to do 이것도 마찬가지로 I've been은 죽이고요 I'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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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고 Known 그 다음에 To do To do To 죽이고 두 살리는 거야 To do 그렇지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Known to do 그렇지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Which is Which is something I've been 오 무슨 사람들이 어떻게 봤어요? 오 알죠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그 다음에 From time to time From time to time 네 여기서 From time to time인데 From은 죽이고요 Time 살리고 To 죽이고 Time 살리고 이렇게 가야 돼요 리듬이 From time to time 이렇게 되는지 From time to time 그렇지 그래서 리듬이 형성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From time to time 그치 그렇지 그렇지 그럼 한번 들어 볼게요 스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From time to time 파운레스 아아아아 l-duh-duh-duh 그리고 약간 tu가 l-duh... 를두 를두 로두 이렇게 들리지 l-duh-duh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from time to time 이렇게 지금 소리를 떼고 있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영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럼 한 번 해석을 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l-i'm working really hard on a small 아까 on a secret project라고 했잖아 그치 그니까 뭔가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라고 했잖아 그게 뭐냐면 which is something 그것이 뭐냐면은 I've been known to do 내가 한다고 좀 알려졌다 from time to time 때때로 그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사실 secret project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거다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하고 근데 내가 그걸 하는 가끔 하는 사람으로 좀 알려지긴 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which is something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from time to time 그렇지 잘했어 한번 들어볼게요 음 돼지 이렇게 지금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from time to time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from time to time 음 돼지 된다 이렇게 지금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known 하면은 알려진 그런 거야 어 known know know가 알다 know는 아는 거 I know 하면 나 알아 하고 know는 I am known 하면 나는 알려졌다 뭐 as a CEO CEO로서 아 알려졌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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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been known to do I've been known to do 내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ublic 같은 느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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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어 he is known as 뭐 as a famous artist 그러면은 그는 알려졌다 famous 매우 유명한 아티스트로서 알려졌다 known 그래서 뭐 동현 킹 is known as a famous UFC fighter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뭐 김동현 선수는 알려졌다 매우 유명한 UFC 선수로서 오 오 이해 되지 어 he is known 그렇지 he is known 봐봐 he knows라고 하면 그는 알다 응 응 그러면 he is known은 하면 그는 알려졌다 아 he is known 어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수동태 쉬운 말로 하면 당한 느낌 아 이런게 수동태야? 그치 어 수동태가 이런 느낌이네 그치 그치 뭐 he is hit 하면은 뭐야 그니까 he hits 하면 뭐야 그는 때리다 때리다 그럼 당하는 느낌을 하면 수동태야 he is hit 그러면 그가 맞았다는 거야 아 he hit 어 he hit 하면은 그가 때린 거고 그치 he is hit 그러면 내가 맞은 거 그치 맞은 거지 그치 아 그럼 is만 듣으면 달라지는 거지 그게 어 그치 아 그런 느낌이구나 is I play computer game 하면은 나는 컴퓨터 게임 한 거고 컴퓨터 게임 is played 하면은 컴퓨터 게임이 played 된 거지 어 뭔 느낌인지 알아 어 그럼 느낌이 좀 다르지 당하는 느낌 하면 하여튼 어 is가 바뀌면 그냥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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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처음 알았지 그니까 약간 이런거지 the film the film is made 하면은 그 필름이 만들어진 거지 is made 어 그런 느낌을 쓰지 어 the director has made a film 하면은 그 감독이 필름을 만들었다 영화를 만들었다 어 그러면 the film has been made 하면 만들어진 거지 어 아 이해 돼? 어 느낌은 느낌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which is something I've been known to do 뭐 이렇게 나온 거지 from time to time 때때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 그치 많은 걸 배워가네요 오늘 아 근데 이거를 뭐 영 뭐 문법적으로 수동태니 뭐 하면 짜증나는 거야 어 외우려고 하면 못할 거 같아 그치 짜증나지 근데 그냥 당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 당해지는 느낌 당해지는 느낌 그치 어 그러면은 훨씬 더 쉽지 쉽지 어 I wash 하면 내가 씻는 거고 I am washed 하면 내가 씻겨지는 거지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아 누가 씻겨주는 느낌 그치 그치 아 그런 거지 오케이 I take a shower 하면 내가 샤워를 한 거지 I am taken 뭐 이렇게 해야되면 뭔가 이렇게 당해지는 느낌이 되는 거지 음 taken 약간 끌려오는 느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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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납치하다 그러면은 I take 가 되겠지 그러면 납치당하는 건 뭐야 I am taken 그래서 영화 taken이 그렇게 나온 거야 납치당한 어 그런 느낌으로 제목을 손정을 한 거야 어 이해되지 응 그렇게 하니까 응 네 그래서 오늘도 한 문장 씹어먹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면 한번 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